언니 그간 어떻게 지냈어? 와.. 내가 진짜 이거 인수한다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? 이게 다 자기 서방 뺏긴 아줌마들한테 내가 머리끄덩이 팍 집어뜯기면서 그러면서 지운 거잖아 봐봐봐 여기 허무지? 봐봐봐 이거 원래 곱슬이라서 머릿결이 안 좋았던거지 원래 숱은 많았거든요 그나저나 이거 왜 왔어? 그래서 딱 보니까 서울냄새가 나는구만 뭐 물장사하는 사람이 그 정도 통보트 안 보이겠어 그나저나 언니 없는 동안 이 군참바닥에서 언니 소문 드럽게 난 거 알고 내리셨어? 어머 애물도 없이 훅 들어오시네 아 뭐 나한테 떨어질 콩고물이라도 좀 있나? 패밀 давайте 패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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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밀